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 보르도의 황의조 선수가 최근 6개의 팀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. 우선 프랑스 1부 리그의 FC랑트와 브레스트, 미국 프로축구 에메라스의 2개의 구단,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한튼과 같은 리그의 또 다른 구단입니다. 황의조는 2013년 K리그 성남 1화에서 데뷔했고, 일본 제1리그, 감바오사카를 거쳐 2019년 프랑스 1부 리그 보르도로 이적하여 새 시즌 동안 29골을 넣으며 프랑스 1부 리그 아시아인 최다골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 축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. 황의조의 나이는 만 29. 더 늦기 전에 현실을 따르기보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황의조를 응원합니다. 황의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